친구에도 여자친구로 친구에도 여자친구로 당신들은 몇 년 동안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정을 파괴하지 않고도 관계를 로맨틱하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목표 섹스 야! 뭐해! 야! 이거 전... 야! 친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친구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미쳤나봐! 야! 근데 개이뻐! 어떡해! 아! 오늘 졸라 이뻐! 친구일 수가 없어! 친구일 수가 없어! 너무 이뻐요! 아무것도 없어! 좋은 날을 즐기고 싶어! 정말 행복해! 네? 네, 정말 잘해! 아! 너무 이뻐잖아!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렇게 일찍하고 즐거운 삶을 즐기고 싶어! 이게 별로라고? 네! 오늘 저녁에 뮤직 페스티벌을 가고 개이뻔데 진짜! 오! 내가 도와줄게! 아! 내가 도와줄게 고양이 좀 돌봐줄 수 있냐고? 오케이! 당연하지! 예! 이런 부탁하지마! 당연하지! ef 뭐야! 미친 거 아냐?! 잠깐만 전혀 문제였고 d는 상토적이에요 진짜 오버했나? 오버했나? 좀 약간 오버했나? 아 왜? 그건 뭐? 뭐? 또 빠라 아 죄송합니다 순간 좀 빡쳐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순간 좀 빡쳤어 아 존나 빡치잖아 어쩌라고 뭐? 아니 뭔 상대를 맞추라는 거야 야 상남자로 가자 한번 튕겨? 아니 너는 도와줄게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일찍 많이 많이 하고 그래 애걸 보컬해 애걸 보컬해 애걸 보컬해 애걸 보컬 하라고 제 남친이랑이랑 같이 뭐야? 남친 있어? 아 네 네 뭐야 아 사이가 안 좋네 아 근데 사이가 안 좋네요 아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 아 근데 졸라 싫다 진짜 남친 이네네랑 붕가붕가 해야 돼? 남친이랑 사이가 안 좋네요 지금 아 남친이랑 사이가 안 좋네 남친한테 개빡쳐 있어요 이걸 파고 들어야 돼요 남친한테 개빡쳐 있어요 이걸 파고 들어야 돼요 이걸 파고 들어야 돼 왜? 헤어지라고 하는 거 좀 아니야 너무 까내기도 안 돼 아이씨 아 뭐지? 뭐 누구 패널 들어야 되지? 아 잠깐만 누구 패널 들어야 돼? 이럴 때 여사 패널 들어야 된다고? 아 진짜? 얘가 괴로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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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워? 괴로워? 또 남친 까니까 실드 치는 거 봐 100% 아 같이 지가 먼저 욕해 놓고서 흐흫 뭐 어쩌라는 거야 음 뭐 뭐 초콜릿 이런 씹 조진 거 같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뭐 내 솔직히 내 선택지에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 자 다음에 자 삐랑 이 이 이 이 로 해야 되는 거야? 아 난 이런 적이 없어요 아 난 이런 적이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이해해 봐 하려면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 봐 뭐야 이걸 또 좋아해? 이러면 안 된대요 설명 좀 들어 봅시다 해설 그래서 해설 해설 좀 들어 봅시다 아 얘를 꼬셔야 되니까 지금 얘 남자친구랑 비슷하되 정말 남자친구의 문제점을 고쳐라 메모 임신공정은 진짜 지금? 아 그녀? 아니 너가 더 예쁘 derived.. 왜 저를 봐서? 사실 그가 정말 아름다워 답정만 나 진짜.. 어쩌라고 또 시작이네 이렇게 박치는거 진짜 이쁘다고 칭찬해도 지랄이오 OK. 아무튼 콤플레르 참 뭐 어쩌라는 거지? 뭐지? 그러면 뒤에 봐. 어 그럼 뒤에 봐. 그래. 너 두꺼비 같아. 그만해. 그만해. 이거야? 뭐. 아. 아 맞아. 아직 친구지. 내가 안 이뻐서 그런 거 같다. C는 일단 아니에요. A, B, D. A, B, D. 또 아니. 또 비행기 태워주면 또 난 두꺼비 같아. 이 지랄 거 아니야. B라고? D? D? 야 다 다 달러. 이놈을 연애해본 거 맞아요? 아니. 비행기 태워줘? 한 번 비행기 태워줄게요. 그러면. 자 비행기 태워주자. 뭐야? 내 자리인데 이것도? 내 자리인데 이것도? 너의 사랑의 삶은 아직 싱글이요? 싱글이요? 아. 나 이런 적이 없어서 진짜. 이 같은데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너네네. 그리고 너네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커피를 위해서. 그리고. 아. 내가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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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그럼 C야? 아니 그럼 C예요? 아 아 이거 아니네 급하게 가지 말까? 급하게 가지 말자 에이 급하게 가지 말자 급하게 가지 말자 좀 기다려 데이터는 좀 하니? 아니? 아니 근데 아마 아마 데이터는 좀 하니? 네 오케이 아 뭐야 좋겠다 이거 안될거 같은데? 네? 한 주가 지나고 당신은 그 친구에게 문자를 받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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